안녕하세요 석송입니다 카카오톡에서 멀티프로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프로필에 다른 여러가지 프로필을 만들어서 친구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카톡을 터치합니다. 카톡을 터치했습니다. 현재 카톡에서 현재 아래쪽에 보시면 톡 선택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친구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터치합니다. 친구 아이콘을 터치하면 이렇게 납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것이 저희 기본 프로필 사정입니다. 기본 프로필입니다. 여기에 다른 프로필을 3개, 여러개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내 멀티 프로필이라고 있죠. 이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친구별로 상대방에 따라서 친구별로 다른 프로필을 만드는 겁니다. 다른 프로필을 설정해 보셨죠. 여기에서 이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플러스를 터치해서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러스를 툭 터치합니다. 그럼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프로필 사진부터 일단 바꿔 보겠어요.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해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변신을 해 보겠어요. 앨범에서 사진 및 동영상 선택이 되어있는데 사진이나 동영상 어느 것을 선택해도 돼요. 프로필에. 앨범에서 사진 및 동영상 선택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 제가 프로필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여성으로 변신해 보겠어요. 이 동영상을 지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프로필에. 물론 여기 사진을 가져와도 됩니다. 사진을 가져와도 돼요. 저는 동영상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영상을 터치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 위에 보시면은 이게 확인 있죠. 확인을 터치합니다. 이 확인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이 동영상을 이 동영상을 위치가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밀어서 가운데로 눌러서 조금 밀어서 가운데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서 저 위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은 이 프로필이 동영상이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프로필이 사진이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송이라는 이름도 제 원래 기본 프로필의 이름인 속송이라는 이름도 바꿔버리겠어요. 이 바꾸는 것은 이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터치해서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제 이름을 바꿔버리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저 위에 상단에 그러면은 내 계정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완전히 변신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배경 이 배경 있죠. 배경에 넣는 사진 영상은 이걸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또 이렇게 나오겠죠. 자기의 갤러리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는 여기에서 이걸 터치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동영상을 해도 되고 사진을 해도 됩니다. 저는 사진을 하지 않고 동영상을 해서 동적인 느낌을 주워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화면이 이렇게 나오세요. 저 여기에서 확인을 터치하겠습니다. 상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이렇게 배경에 올라갑니다. 여기에서 또 확인을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배경사진이 동영상이 이와 같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배경 동영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완전히 변신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글자라던가 아이콘이라던가 이런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을 터치해서 얼마든지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 상단에 저 상단에 보시면 완료라고 있죠. 이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프로필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이 프로필을 누구에게 어떤 친구에게 이렇게 보여줄 것이냐 설정하는 방법과 다음에 이 프로필을 나중에 필요 없을 때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왔죠. 여기에서 여기 아래에 보시면 친구관리라는 게 있어요. 친구의 이 화면을 보여줄 친구를 설정하는 겁니다. 친구관리를 터치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프로필을 보여줄 친구를 지정해 보세요. 지정친구는 항상 이 프로필로 나를 보게 됩니다. 완전히 제 원래 기본인 석송을 이 프로필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지정친구 추가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명단이 짱 나와요. 친구 명단이 나와요. 여기에서 전체 선택이 있고 전체를 선택하면 의미가 별로 없죠. 친구마다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천재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니까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제일 예부터 하나 둘 셋 넷 네 사람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설정을 합니다. 한 다음에 확인을 터치해요. 저 위에 상단에 확인을 딱 터치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만 조금 전에 설정할 니즈라는 그 프로필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해제도 해제를 누르면 기본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가겠습니다. 또 엑셀 닫아 보이시요.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네 멀티 프로필 생겟죠. 이렇게 여기에서 또 더 만들 수 있어요. 만들기 플러스 있죠. 이걸 터치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세 개까지 더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필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프로필을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저 위에 설정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편집이라고 나와요. 편집 이 편집을 터치하면 여기에 삭제란 메뉴가 보입니다. 그러면 삭제를 누르면 이 프로필은 사라지겠죠.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빠져나가서 빠져나가서 이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 있죠.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 더 만들어보겠습니다.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필 사진을 여기 사진의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서 앨범에서 사진 및 동영상 선택하면 되죠. 탁 터치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진을 지는 선택해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 사진을 무림그사 이걸 터치해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어요. 사진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옵니다. 화면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사진은 이걸 하죠. 제일 밑에 이걸 이걸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배경사진을 이번에도 배경사진을 동영상을 하지 않고 사진을 선택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선택해보겠습니다. 툭 터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왔죠. 여기에서 저 위에 상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 외에 여러가지를 아래쪽에 이걸 가지고 터치해서 장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숙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여기서 숙성을 지어버리고 저는 이렇게 바꿔버리겠어요. 이렇게 하고서 상단에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상단에 완료를 터치합니다. 완료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친구관리 있죠. 역시 보여줄 친구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구관리 터치하면 악과처럼 이렇게 이 프로필을 보여줄 친구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 친구 추가 여기 있죠. 지정 친구 추가 이것을 터치하면 명단이 이렇게 나오겠죠. 나와서 자기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럼 이 세 사람을 지금 제가 선택했죠. 선택해서 해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뒤로 가서 아까 그 설정된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현재 화면의 내 프로필은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방은 제 프로필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 여기 보시면 프로필이 두 개가 생겼죠. 기본 여기 기본이 위에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은 여기 있어요. 이 같이 프로필을 두 개 만드는데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만들어서 사람마다 다르게 프로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멀티 프로필로 설정한 상대방이 보는 나의 프로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뷰 리즈라고 있죠. 제가 리즈 여성으로 완전히 위장을 했는데 리즈 터치하면 여기에서 친구 관리라고 아래 있어요. 친구 관리 터치 하면 여기에 제일 아래 이분도 지정 친구가 되어 있잖아요. 이분이 보는 나의 모습을 프로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분과 서로 대화하는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화창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제가 보이는지 보려면 이 위에 짝대기 새게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해보면 여기에 보세요. 나는 리즈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송이 리즈로 되어 있고 상대방은 이렇게 되어 있고 상대방이 이분이 이분이 너를 볼 때는 나의 프로필이 이렇게 리즈로 이렇게 나타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친구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프로필을 설정하면 아주 재미있겠죠. 이상 카톡에서 멀티 프로필 프로필을 여러개 만들어서 친구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